공무원연공단 서울지부에서 노무상담봉사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공인노무사 전혜선입니다. 저희 봉사단은 노동관계법의 이론과 실무가 밝고 현장에서 여러 노동문제를 접하고 해결한 경험이 많은 분들로 구성되어 공무원연공단 서울지부에서 노동관계법률에 관한 상담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강의는 노동관계법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로기임법을 중심으로 이론보다는 실무나 사례 이주의 강의를 몇 차례 나누어 진행하고자 합니다. 오늘 첫날 첫 시간에는 근로기임법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근로기임법은 어느 곳에 적용되고 있는지 또 누구에게 적용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임법 성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근로기임법 성격을 보면 근로기임법은 강행복귀입니다. 따라서 모든 조항들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고 만약에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제자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근로기임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근로감독관들을 두어서 근로기임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임법은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이 같이 교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국가가 사용자에게 근로기임법을 준수하도록 규제 또는 제자를 가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해서 근로기임법을 근거로 민사로 총구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되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임법뿐만 아니라 노동관계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은 사실주의 원칙입니다. 모든 것은 어떤 당사자 간의 계약이랄지 규정에 의해서 판단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당사자 간의 어떠한 행위가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판단해서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로기임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근로기임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일부분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즉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모든 법조항이 전면적으로 적용되겠습니다. 사인이와 사업장에 대해서는 일부분이 적용되어 있고요. 또 하나 국가나 지방자 단체 또는 그 밖에게 준하는 것은 국공립 밖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도는 사업장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도는 사업장은 영리나 비영리사업 또는 법위반 또 무엇을 할지 입업사업장도 적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사업장이 마약을 제조 판매한다거나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둬가지고 이런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은 사업도는 사업장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런 경우에는 근로기임법이 아닌 형법상 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근로기임법에서는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설사 사업도는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동거의 친족만으로 구성된 그런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기임법이 전면적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상 친족의 개념입니다.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이런 분들로만 구성되어 있는 사업장은 적용이 안 되겠지만 다만 이외에 한 명이라도 다른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근로기임법이 적용되겠습니다. 또한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데 개인이 고용한 운전기사를 할지 또 집안에 고용된 가사 도우미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근로기임법이라는 법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사인야 사업장에서는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인야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당연히 나는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하는 근로자들이 많은데 사인야 사업장에 적용되는 조항과 적용되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 중요한 것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휴일 휴가 문제인데요. 당연히 적용되는 것은 주요일 즉 일주일간 만근한 경우에는 하루에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 또 휴게 근로시간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데 당연히 사인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또한 휴가와 관련해가지고는 출산 전휴휴가 90일간의 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는데 이 조항 또한 사인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적용되지 않는 것은 근로시간 즉 일일 8시간 주 40시간 그리고 당사자 간 합의에서 일주일에 10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이 근로시간이 사인야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또한 휴가 중에서 연차 유급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리휴가 물론 적용되지 않고요. 임금 부분에서는 임금이나 퇴직금은 당연히 1인 이상 사업장 즉 사인야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용됩니다. 또 사업장에서 일하다가 다친 경우 또는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사업장에게 보상의무 즉 재해보상의무도 부여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연장근로 하거나 야간 휴일근로 했을 때 통상임금 50%를 가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사인야 사업장에서는 이 가산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해고 관련해서는 사인야 사업장이라도 하더라도 해고 예고 규정이 적용됩니다. 해고 예고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최소한 한 달 전에 즉 30일 이전에 미리 예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러지 아니하고 즉시 해고를 할 경우에는 30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건 사인야 사업장이라도 하더라도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우리 법에 보면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간봉 등 부당해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 해고 관련 조항에 대해서는 사인야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이 있을 때 구조조정할 수 있는 규정도 있는데 사인야 사업장은 물론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해고가 적용되지 않다 보니까 해고를 당했을 때 구제 받을 수 있는 구제 절차도 사인야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근로계약의 당사자, 즉 우리 근로인법이 적용되는 당사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계약법에 적용되는 당사자는 근로자와 사용자였는데요. 이 개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근로인법상 근로자가 아니라면 근로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노동관계법에서는 근로계약법상의 근로자를 정의하고 있고 대다수의 노동관계법에서는 이 근로인법상의 근로자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노동조합법과 다른 법에서는 일부 달리 적용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로인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린다면 직업의 종류와 한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동원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대해서 좀 더 다음 장에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먼저 참고적으로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와 한계없이 임금, 급료, 기타 이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해서 좀 더 근로인법보다는 넓은 개념의 근로자를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로 보고 있고 물론 이들에 대해서 단열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직업력개발법이랄지 남녀오임평등 및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사업적에 고용된 사람과 또는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까지도 근로자의 개념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을 하기 위해서 훈련 중인 훈련생도 행정대상으로 포함할 수도 있겠고요. 또 취업 서류를 내고 면접을 보는 이런 분들까지도 근로자와서 적용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인법상 근로자 여부 판단입니다. 먼저 계약의 종류에 불문하고 이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계약의 종류, 즉 계약 형식과는 무관하다는 얘기입니다. 도급계약이랄지 유임계약, 촉탁, 용역, 프리랜서계약, 개인사업주계약 등등 어떤 계약을 체결했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인법상 근로자로 보호를 받습니다. 두 번째 조건으로서는 그 사람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서 받는 금품이 임금이어야 됩니다. 즉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받는 금품인데 일단 이것에 대해서는 임금편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봉사료, TV랄지, 훈련생이 받는 훈련수당 이런 것들은 근로의 대가성이 부인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사업도는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인데요. 이것은 뭐냐면 사업주체의 지휘 명령에 따라서 즉 사용자의 지휘 명령에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사용종속관계라고 그러는데 이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근로자로 보느냐 안 보느냐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 사용종속성 판단 기준은 먼저 다섯 가지를 지금 현재 제가 예시로 드러났는데 이것은 판례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구체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또 고용노동부에서도 이 다섯 가지 항목을 위주로 검토를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저 채용할 때 공고를 어떻게 냈는지 채용 모집 관계에서 어떤 식으로 모집을 했는지 면접을 거쳤는지 또 노무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교육 오리엔테이션을 거쳤는지 직무 교육을 실시했는지 등등 이런 것도 하나의 판단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중요한 판단 요소로서 근로시간이랄지 근로장소가 구속되어 있는지 즉 출퇴근의 의무가 부여되었는지 소정근로 일을 해서 당사자 간의 근로하기로 정한 날이 있는지 또 근로시간 아침 9시부터 10시까지 근무를 하는지 그런 소정근로 시간도 정해져 있는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업무의 전속성 즉 한 사업장에 전속되어 있는지 비대체성 본인이 아팠을 때 동생을 보내서 일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즉 대체성이 인정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이 사업장에 계속적으로 연속된 근로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이례적으로 한 번에 일을 임시적으로 한 것인지 또 업무 결정할 때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는지 사용자가 결정해서 내린 업무를 따라야 하는지 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겠습니다. 또 네 번째로는 받고 있는 보수가 근로의 대가성으로서 즉 임금으로 인정되는 임금성이 인정되는지 즉 기본금이 있는지 어떤 고정금이 있는지 사용자한테 어떤 지급 문구가 있는지 지급 규정과 지급 조건이 정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업 도구 본인이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지 아니면 회사에서 제공한 차량인지 또 사대보험에는 가입하고 있는지 근로소서를 내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보조적인 판단 요소로 작용하겠습니다. 사대보험이랄지 근로소서를 내는 여부 이런 것은 사용자에 의해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법원에서는 하나의 부수적인 참고적으로 판단할 뿐이지 그것이 사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해서 근로자로 안이 보는 것은 아니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종전에는 이 사용종속성을 판단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구체제이고 어떤 지급적인 지휘 명령 하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해가지고 상당히 좀 좁게 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0년도 중반으로 들어오면서 상당한 지휘 명령 관제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면 사용종속성을 인정해야 된다 해서 좀 더 폭넓게 판려나 고용노동부의 유권해석이 인정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관에 따른 근로자 구분입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정규직이다, 비정규직이다, 또 임시직이다, 계약직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관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있고 근로시간을 장단에 따라서 근로자를 구분하기도 합니다. 우선 여기서 근로자를 설명하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근로계약기관에 따른 구분입니다. 근로계약기관이 없는 근로자, 즉 기관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무기계약근로자라 해서 정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물론 정년까지 근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무기계약근로자고요. 기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자, 즉 3개월, 1년, 2년 단위로 근로계약기관을 정하고 있는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하더라도 그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당연히 기간에 정함이 없는 근로자, 즉 무기계약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관이 정해져 있든 없든 이 2년이 초과하면 당연히 정년에 보장된 즉 무기계약근로자로서 고용의죄 된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런 근로자에 대해서 2년이 초과했다 해서 고용관계를 단결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법률상 해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로시간에 따라서는 단시간 근로자와 통상근로자였는데요. 이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의 다른 통상의 근로자보다도 짧은 근로자입니다. 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 이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은 통상의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도록 그런 비례의 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주휴일을 할지 연차유급휴가 적용할 때 그 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4주간 평균해가지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가 있어요. 주 15시간이 안 되는 근로자들 이런 근로자들은 초단시간 근로자라 해서 일부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고요.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되고 또 퇴직금도 적용되지 않고 고용보험제도 즉 실업급여 등이 적용되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사용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세 가지의 개념이 있습니다.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또는 그 밖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주라고 하는 것은 사업의 주체가 되는 사람입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개인 그 사람이 사업주가 되어있고요.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 자체가 사업주가 되겠습니다. 사업경영 담당자는 사업경영에 대해서 포화적으로 인임을 받아가지고 대표권과 집행권을 갖고 행사하는 사람인데요. 일반적으로 법인인 경우에 대표이사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인사 담당자랄지 팀장, 노무관리자 이런 분들이 해당되겠습니다. 즉 사용자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근로자이면서 때로는 사용자로서 사용자의 책임을 갖기 때문에 이중적인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시 근로인법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